공천 도태우 5.18 북개입설 방언에 국민의힘 다양성 중시한다. 문제가 없다. 감싸기를 했다. 대체 어떤 얘기를 도태우 이 후보입니다. 공천됐는데 대구 중남구에 현역 의원을 누르고 경선 결과 현역을 누르고 지금 공천장을 거머쥔 인물이에요.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얘기를 과거 자신의 개인 채널에서 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말을 했는지. 2019년 2월에 너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18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이야 이게 상식이래요. 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난 2일 날 경선 결과 나오고 후보가 됐지만 언론들은 과거에 이렇게 문제됐던 발언을 한 사람인데 괜찮나요?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관련해서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검토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발언의 굉장히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그다음에 또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 가치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렇게 해나갈 거니까 별로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당의 우리 당과 저의 5.18에 대한 생각은 제가 취임 이후에 1월에 광주 5.18 묘역에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라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전혜 부위원장님, 지금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잇따라 들려드렸습니다만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문제되지 않게 입단소득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왜냐하면 감싼다는 느낌은 조금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글쎄요. 저는 지금 감싸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설화가 나온다는 것. 아무리 5년 전에 본인의 유튜브에 산 이야기라고 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것이 맞죠.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하고 광주에 갔을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지금 대구에서 후보로 결정이 된 도태우 변호사의 5년 전에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보가 돼서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당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이 되었다고 해도 그 뒤에 번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고향 정에서 단수 추천을 받았던 김연아 전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런 게 의혹으로 검찰 아직 수사 단계거든요. 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 공천을 취소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들도 몇 번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글쎄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면밀히 살펴본 이후에 여기에 대해 공천을 번복을 하든 아니면 계속하던 간에 지금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후보의 본인의 입장도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넘어서 당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입장, 국민 눈높이 언급하셨네. 마침 오늘 입장이 나왔어요. 한 번 볼게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그러면서요. 제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주장했다고 하는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장. 2019년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외국방송, 조총련 활동 등 북한의 개입 시도에 대해 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말로 입장문을 맺었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당시 발언을 아까 저희가 영상을 틀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 영상을 토대로 발언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사실 왜곡이고 허위 보도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입장문을 밝혀. 물론 심려 끼친 부분은 사과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선택적으로 엄격하시기 때문에 당내에서 저런 설화들 그리고 잇따라서 어떤 망언들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지금 도태우 후보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꼬투리 하나도 굉장히 또 날선 공세하시거든요. 어쩔 때는 뭐 객관식 질문까지 주실 정도로 날선 발언해 오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들이나 내부의 논란이 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선택적으로 무뎌지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논란이 아니더라도요. 국민의힘에게는 이른바 탄핵의 강의라든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왜곡 발언이 사실 때때로 국민의힘의 어떤 발목을 잡았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엄격함을 보이시고 선택적으로 무뎌짐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주말 사이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어요. 그런가 하면 다음 기사 볼게요.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3위원입니다. 이거 말고요. 인요한 위원장 얘기 기선 보여주세요. 인요한 위원장. 조설모 6명입니다. 인요한 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 비례정당 선대위원장도 거론된답니다. 성재준 위원님께 50초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역할론 커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역할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인요한 혁신이 당시에서 내놓았던 개혁안에 대해서 한동우 위원장이 많은 부분을 이미 받아들여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사무혁신안이었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45세 미만 청년을 50%로 할당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년층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필요한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덧붙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딱 들어 맞아. 인요한 혁신 위원장이 뭔가 아예 뒷전을 물려난 줄 알았는데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런가 하면 이 기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 경제 오면입니다. 민주선대위원장 김부겸 유력하자입니다. 공천 갈등 봉합 나선다. 진짜로 이거 영향력이 커질 뭔가 효과가 있어요. 김부겸 선대위원장 유력하답니다. 어떻습니까? 김부겸 총리가 선대위에 합류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김부겸 총리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나 아니면 우상호 의원이나 지금 당의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용광로 선대위가 돼서 모두가 참여해서 통합하는 그런 선대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격동의 정치권이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기사들이 쏟아낼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엔 매일 경제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hub.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